아무리 바빠도 이번 연도 안에는 브이앱이 했었는데 약속 지켰습니다. 저는 오늘 엄청 늦게 일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일하다 왔어요. 밥 먹으셨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샌드위치 반 좀 먹었습니다. 그리고 유타가 제 커피를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유타가 커피 100개 사준다고 그랬어요. 다들 마마 잘 보셨나요? 와이어 타고 내려오는 거 멋있었다고요? 와 감사합니다. 피디님께서 엔시티 월드 찍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. 태용아 너 고소공평증 있니?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게 와이어 타는 걸 줄이야. 태용이 돌려차기요? 원래는 그 파트에 돌려차기가 없었잖아요. 현장에 딱 가보니까 그 파트가 너무 빈 거예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웅의 짧은 버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파트를 메꾸려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마크처럼 멋있는 발차기는 아니었지만 내 것 따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누나가 마마 멋있었다고 캡처해서 보냈는데 다 잔인 사진인 거 알아요?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누나 보고 있다면 해명해. 내 형한테 이를 거야. 오늘 통요일이니까 좋은 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.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.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 줘도 돼요. 알튼간 꿈꾸는 기분 너와 발 맞춰 걷는 꿈 너의 환한 미소란제나 옳지 It's alright 바르르르 내 맘이 사르르르 너가 느리는 중 내게 저르르르 Your mood Your mood Your mood 내 모든 모습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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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제목을 아직 뭘로 정할지 모르는 곡이에요. 아직 완성도 덜 됐고 제 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작업한 곡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수정도 많이 필요했고 좀 더 디벨롭 시켜야 돼요. 저 노래의 제목은 move 아니면 mood 아니면 mode 아 이거 세 개 다 하면 되겠다. move, mood, mode 이렇게 3M 어때요? 나쁘지 않죠? 이 곡 사실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듣기에 좋았으면 좋겠다. 19th love? 19th love 돌 노래방 버전이 있나? 여러분 죄송해요. 저는 여기까지인가봐요. 20th love 돌파 너무 빠른 건 못 하겠어 다른 곡 19th love 20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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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짠! 이런 세상을 담아끼시네 아 나 다음에 연습해볼게요 아 저존심 상해 내가 연습해볼게 다음에 보여줄게 몰라 1분 남았어 어떡해 1분 남았어 잘가 종요일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됐길 바랄게요 Brooke 12시 다 저는 신데렐라니까 12시 되면 자야 하는 착한 아이니까 갈게요 지금 와 나 오늘 다 너네 때문이야 어제 너무 고마웠고 우리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상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수고했고 잘 자고 다음에 또 올게요 요시 요시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자 내일도 힘 힘 힘 받아라 갈게요